안녕하세요. 원조입니다. 목포 하르판장에서 방금 가져온 수치미너입니다. 미너 중에서 수치미너가 살이 더 단단하고 경매자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만큼 맛있는 수치미너고요. 한 번 드셨던 분들이 계속 주문을 해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정말 맛있는 수치미너고 저희가 불회하고 매운탕을 다 챙겨서 보내드립니다. 정말 통으로 발송 원하신 분들은 통으로도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는 수치미너 중에 수치미너고요. 저희가 폿 떠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여름철 보양식 하면 자연산 미너잖아요. 그만큼 맛있는 자연산 미너를 꼭꼭 드셔야 됩니다. 여름에는 꼭 미너를 드셔서 몸보신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만큼 맛있는 미너고요. 그리고 저희 집은 전복집이다 보니까 미너하고 전복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복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상태고요. 정말 저희는 20년, 2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맛조개입니다. 살이 포동포동하게 오른 맛조개고요. 정말 재주문이 엄청납니다. 저희 희감을 정말 잘해서 그런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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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이 많고요. 정말 쪄서 먹으면 너무나 맛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먹었던 그 맛조개 맛 맞고요. 보시다시피 계속적으로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많이 나가고 있는 국내산 간고등어. 간고등어 간이 딱 맞아서 정말 많이 나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드셔보시면 왜 맛있는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젓갈삼자 500g도 판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kg는 그 봉지 얼마로 가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더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젓갈삼자 같이 속젓이고요. 육젓, 국내산 핵류젓 판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새워젓도 판매하고 있고 북새워젓도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산 멸치젓이고요. 그다음에 국내산 멸치액젓, 까나레액젓도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